음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과학관 선생님 이신숙입니다 온라인 가족과학교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가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, 제이 소개해 줄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장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제이 친구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잘 한번 재밌게 해볼까요? 네 제이는 수영 잘해요? 네 좋겠네요 선생님은 수영을 못하고요 물에 뜨지도 못해요 물에 안 떠요? 네, 왜 그러는 걸까요? 모르겠는데 다 물에 뜨지 않아요? 선생님은 뜰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니까 더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좀 가벼운 달걀은 물에 뜰 수 있을까요? 뜰 것 같아 그래요? 네 자, 한번 제이가 달걀을 한번 물에 띄어 볼게요 자, 여기 달걀을 물에다가 한번 띄어 보세요 갈아앉네요 갈아앉네요 뜰 것 같았는데 갈아앉죠?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? 네 선생님도 달걀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, 수리수리 마수리 어? 잉? 선생님이 넣으니까 뜨는데요? 마술사예요 그런가요? 근데 선생님은요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네 바로 과학의 힘으로 띄웠어요 자, 오늘의 미션 바로 달걀을 띄워라인데요 어떻게 하면 달걀을 띄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네 선생님이 띄운 물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물이 있는데요 네 깨끗이 닦아서 넣으니까 물 조금만 맛을 한번 볼까요? 네 짜죠? 너무 짜 뭐예요? 소금물이에요 너무 짜요 너무 짜죠? 자, 선생님이 달걀을 띄운 물은 바로 소금물인데요 네 소금물은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이란 두 가지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골고루 섞여있는 혼합물이에요 예를 들어 소금과 물을 섞으면 소금의 짠 성질은 유지하면서 물에 골고루 섞여있게 되는 거지요 자, 이런 과정을 녹는다 그리고 과학적인 말로는 용해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어 물 사이사이에 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떠 먹어도 짠 맛은 똑같이 느낄 수 있고요 설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미숫가루가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미숫가루는 용액이 될 수 있을까요?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이가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을 부어줄 테니까 한번 미숫가루를 잘 녹여보세요 선생님이 한 수 좀 해줄게요 네 넣었으니까 저희가 저어보세요 골고루 잘 섞여야 용액이라고 했죠? 네 자, 골고루 잘 섞여있는 것 같아요 자, 그러면 이거는 미숫가루 용액일까요? 용액이 아닌가요? 섞여있는데? 그렇죠 잘 섞여있는데 지금 보면 용액 같아요 네 그런데 한번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한번 우리 기다려봤더니 미숫가루 탄 물이 어떻게 됐어요? 어? 보니까 아래가요 네 찐하고 위에가 연해졌어요 네, 맞아요 미숫가루를 탄 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에 가루들이 가라앉아서 위쪽은 맑아지고 아래쪽은 가라앉기 때문에 이거는 골고루 섞였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숫가루 탄 물이나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여기에 보니까 갈색 설탕이 있네요 자, 이 갈색 설탕을 가지고 우리가 설탕물 용액을 만들 거예요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면 설탕물 용액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이 우리 같은 양의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똑같은 양을 선생님이 부어줄게요 설탕을 넣을 건데요 저울이 있으니까 저울에 무게를 재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선생님이 한 숟가락을 이렇게 놨더니 자, 여기에 보면 6.9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7g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7g을 맞춰서 넣어줄게요 네 자, 여기 7g을 넣고요 선생님은 가라앉는다 선생님이 한 28g 정도 됐죠? 자, 그러면 4배 정도 되는 설탕을 선생님은 저어볼게요 자, 이렇게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자, 저어볼게요 네 조심해서 유리 잔을 잘 잡고 저어주세요 자, 설탕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죠? 네 설탕이 그러면 없어지는 걸까요? 네 그런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? 없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분명히 먹어보면 밥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에 골고루 작은 알갱이가 돼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아 자, 이제 설탕물 용액이 됐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양의 물에 설탕이 여기는 한 숟가락 들어갔고 여기는 네 숟가락이 들어갔어요 네 자, 이렇게 다 겉으로 봤을 때 두 용액은 넣은 설탕이 다르기 때문에 진하기가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용액의 진하기라고 해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? 그냥 봤을 때 네 얘가 더 색깔이 진해 보이고 얘가 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 색깔이 있는 용액인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의 차이를 이용해서 네 더 진한 용액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고요 네 또, 지금 이거 우리는 설탕을 넣었잖아요 네 설탕물은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한번 맛볼까요? 자, 저희가 맛보면 조금 다네요 조금 다네요 설탕이 녹았으니까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, 그다음에 어? 이게 더 단 것 같아요 그렇죠? 자, 설탕이 더 많이 녹아있는 용액은 네 맛도 더 달죠 네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는 색깔이나 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,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, 방울토마토를 한번 제게 넣어볼까요? 제가 퐁방 어? 가라앉았네요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어때요? 선생님 건 뜨고 왜 제 건 가라앉아요? 자,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때도 어떤 물체를 넣어봤을 때 떠오르는 걸 보고 네 용액의 진하기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아아 자, 우리가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봤는데요 네 용액의 진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농도라는 말을 써요 아아 자, 용액의 농도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진하다, 덜 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, 그러면 오늘의 미션이 뭐였죠? 달걀을 물에 띄우기요 네 달걀을 띄워라는데 우리 달걀을 띄우기 위해서는 소금물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소금물을 넣는데요 여기는 어 선생님이 더 진한 용액을 제이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0g인데요 아아 그러면 6분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먼저 녹여볼게요 오오 조금 더 줄게요 잠시만요 더 주실 거예요 네 네 40g 정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넣을게요 자, 우리 소금물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의 미션 달걀 띄우기 한번 해볼까요? 네 자, 선생님이 먼저 도전할게요 뜰까 안 뜰까? 어? 가라앉았어 뜨려고 했더니 가라앉아 버렸네요 그러게요 아쉽다 선생님은 소금물 많이 안 넣어서 그런가 본데요 아쉽다 자, 그럼 제이가 한번 해볼까요? 제 건 뜰 수도 있지만 가라앉으면 어떡하죠? 자, 한번 해보세요 공다 어? 떴어요 떴어요 자, 미션 성공 자, 이렇게 소금물 용액을 진하게 만들었더니 달걀이 뜰 수 있었어요 이런 용액이 진하기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된장을 담글 때 소금물에 매주를 담가놓게 되는데요 적당한 소금물을 만들 때 계란을 띄워봐서 계란에 떠오르는 부분이 동전만큼 떠오르게 되면 적당한 소금물이라고 알 수 있고요 벽씨를 골라낼 때도 소금물에 띄워서 떠오르는 씨앗을 골라내는데 이렇게 불량 씨앗을 찾아내는데도 소금물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 둥둥 뜰 수 있는 사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바닷물이 갇혀서 호수가 되었는데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바닷물보다 5배에서 6배나 더 진하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떠 있을 수 있어요 소금물을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서 달걀을 띄웠는데요 네 이렇게 진한 용액은요 소금이 이 물 사이에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용액의 물질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밀도가 높다라는 말을 해요 아하 밀도 네 밀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떤 용액은 밀도가 높고 어떤 용액은 밀도가 낮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거는 밀도가 높고 이거는 밀도가 낮은 거죠 네 그럼요 자 이렇게 밀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소금물 탑도 만들 수 있어요 소금물 탑이요? 네 보통 물은 섞이잖아요 네 그냥 섞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밀도가 차이 나는 용액을 이용하면 탑처럼 용액을 쌓을 수 있어요 아 아 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